지난주 세계 선교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 비서구 중심 선교 전략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공유한 회의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서구권 국가들처럼 세계 선교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비서구권 국가들. 선교계는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세우는 등 재정적 지원 바탕의 선교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라틴계 기독교 모임을 뜻하는 코알라로 이번이 2회차입니다. 설교자로 나선 태국 현지 목회자 CCT 분랏 부하연 목사는 세계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 전략에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선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세계선교의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비서국관 국가들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키워드는 로컬. 강 사무총장은 경제적 지원에 기반한 서구적 선교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지 교인, 교회 중심으로 선교제를 부응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 20개의 선교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이들은 각국의 선교 현황과 비서국권 선교 전략의 적용 방안을 나눴습니다. If you want to reach a Korean, you must think like a Korean. If you want to reach an indigenous person, you must think and function like an indigenous person. 한국에서는 한국도는 어떻게esten 국가의 한 번호가족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인지가의 한 번호가족이죠. 저는 타이밍에 가서 국가의 한 번호가족을 보일 수 있습니다. What we are expecting is to hear the challenges of the different movements. And I hope to create a sense of synergy on the field. 회의 참석자들은 비서국권 선교 전략 강화와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지인들이 현지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도움을 주는 선교 모델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비서국권 선교 전략 실천을 위한 코알라 회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 뭐냐 하면 그 나라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현지 교회와 같이 가야 되고 현지 사람이 비록 교육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코알라를 통해 모색된 비서국권 중심 선교 전략. 방식은 현지 중심,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에 참석자들은 동의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춘 선교 패러다임으로 세계 선교의 새 파도가 일길 기대해봅니다. 태국 방콕에서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